강상열로 화병님 작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서 이질적인 말하고 고기, 태양, 연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자연이라는 거죠 카우스 무질서한 데에서 조합을 질서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런 공간 자체도 좀 깨져서 나가고 고기나 말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의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큰 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